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소불고기 거기다가 콩나물, 파, 그리고 중국당면을 넣었습니다. 매운 거는 초록, 고추 4개밖에 안 들어갔어요. 맵지 않은 음식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김치, 파김치, 깍두기 깍두기 빼고는 전부 사주세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먹기 전에 얼굴이 조금 부어있는데, 이거는 어제 너무 많이 먹고 자서 그런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자, 너무 맛있다. 오징어 그릇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겨울 한 입에 шт팡은 아파트에요 목다리 치즈는 벽이 normal 바삭바삭 질깍이 매콤해요 하..이거 맛있죠? 하..이거 맛있죠 불닭소스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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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어묵 어묵 나머지 어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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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무지 마늘 정말 맛있어요 손으로만 넘어서 ㅎㅎ . . 이렇게 . . . . . . . . . 감탄쌈! 예에에엥! 한잘지 마시지 많은 바삭한 맛 통과 같은 고추냉이를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잘 먹어있어요 저장도 너무 맛있어요 고춧가루 이제 다 같이 먹으면 더 질기 좋았어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팽이버섯 오늘의 치킨은 정말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먼저 먹어요 초콜릿이 너무 잘어울네요 맛있게 드시고 싶어서 한 번 더 먹어야겠어요 딸기맛 그냥 먹자. 맛있겠다. 진짜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가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숙박은 정말 맛있네요 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이에요 단무지 오징어 매콤한 새우 매콤한 새우 너무 잘 먹었어요 소불고기는 유빌뼈에서 산거고요 양념에 데어있는거 간장이랑 고춧가루 조금 더 추가해갖고 만든거예요 콩나물이랑 파랑 당면이 들어가니까 좀 싱거워질까봐 잘 먹었습니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오즈